네 번째 공천 뇌물 사건, 국민의 힘이 아니라 뇌물의 힘입니까? 황보성이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. 박순자 전 의원, 김현아 전 의원, 하영재 의원에 이어 공천 뇌물 사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.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지난 지방선권 공천이 돈 받고 공천장을 팔아치운 장사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집권 여당이 공천 뇌물 땅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그러나 전현직 의원 4명이 적발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. 국민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기회삼아 공천장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개별 의원의 문제로 축소하며 공당의 책임을 외면할 것입니까? 국민의힘이 아니라 뇌물의 힘 아니냐는 국민의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이 뒷돈으로 얼룩진 추악한 돈 정치의 현장이 아니었는지 답해야 합니다.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헌금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국민의힘의 공천헌금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